New boys away the clo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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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았어요. 더운 거 빼고요. 너무 너무 더웠어요. 너무 잘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. 너무.. 근데 하지만 모델들이 안 좋아서 모델이 안 좋아서 무저 잘 찍어주셨는데 꿈에 맡겨봐 몸이 느끼는 대로 Just follow me 너 그 뒤에 오는 내 손을 하하하 저희 프로필 촬영 이후로 처음 오늘 우리 프로필 촬영 이후로 처음으로 잡지의 화보? 맞아요. 화보를 찍게 됐는데 또 작가님이 너무나 유명하신 조선의 작가님께서 저희의 사진을 찍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소년들의 멋있는 다른 모습들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진짜 재밌었어요.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알찬 하루였어요. 집에 가서 일찍 써야겠어요. 잡지 촬영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오늘 촬영을 하면서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. 진짜 많이 부러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작업하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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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 결과물도 그만큼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잘해야겠죠? 그런가요? 그래서 재밌게 할게요. 그러니까 수윤이 집사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리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! Let's go out! And we are on. 플레이